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혜경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. 기약골의 영향으로 14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서, 15일부터 17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. 그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 보겠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은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비가 오겠는데요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요. 한낮기온 28토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지금까지 중기예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